뷔! 멋있어! 정말 잘생겼어. 사실 다 잘생기긴 하는데. 나는 뷔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만찬남 비주얼. 춤 너무 잘 추는데? 진짜 잘생겼다. 그래도 잘생긴 게 잘생긴 하네. 내려가네. 대박! 대박! 이거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다. 오, 얘도 잘생겼다. 오, 잘생겼다. 귀엽다. 약간 귀여움과 멋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오, 깊은다! 미주얼. 뭔 그립것들. 아, 존재. 오, 연기. 연기 너무 좋아. 뭔가 다 부패된 공간에서 이러고 있어. 와, 얼굴 봐. 미쳤다. 콧나라 배웠다. 잘생겼다. 귀엽다. 마냥, 아저씨. 아, 빠졌어. 잘생겼어. 우와. 화빵. 우와. 우와. 나 그도 깔찍하게 봐도 지금. 우와. 우와. 영화야? 잘생겼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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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겨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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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있다 이제. 아아악! 잘생겼다! 이거 진짜 표정이 레전드다. 아니, 봤어요? 빈님, 아버지도 되게 잘생기셨어. 사진으로 봤어요. 봤던 거 같은데? 잘생겼다. 와, 콧대보소? 콧대보소, 콧대보소? 부러진다. 귀여워. 어, 곰돌이 같으셔. 귀여워서 되게. 근데 곰도 잘 맞지 않아요? 와, 되게 잘생겼다. 야, 벌써 좋아. 일본 그분이잖아요. BTS, 비주얼 담당, V. 와, 너무 잘생기셨다, 진짜. 초등학교 때 내가 조금 얼굴로 먹고 들어간다는 친구들이 저 비대칭 컷을 했어요. 어, 그냥 핫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핫한 친구들을 또 적은 비대칭을 머리했기 때문에 B씨는 초등학교 시대에 인기가 많지 않았나. 뭐, 의심을 해봅니다. 와, 비주얼 미쳤다. 완전 팝! 그러니까요. 다생겼다. 마려하니까. 마려하니까. 진짜 간지예요. 와, 이번 노리는 찢었어요. 울기 시작했어. 야, 나온다, 나온다. 야, 나온다. 야, 나온다. 와, 예원. 준비하시고, 빨리 스타. 와, 예원. 그냥 먼저 시작했어. 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색이 잘 어울리냐고. 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색이 잘 어울리냐고. 이거 아미 street 선수함이 될 수 Online의 Alexandra B soggy, напротив, Sandra Bôm् 눈이랑 무늬랑 깔맞이 색감이 너무 이뻐 미쳤나봐 섹시했어 봐봐 겁나 섹시했어 미쳤다 진짜 인형 인형 잘생김에 정석 그 얼굴이랑 겹친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게 전세계적으로 얼굴 1위잖아 맞아 짱 눈 섹시 이렇게 방 가리면 또망또망하고 방 가리면 약간 시꺼미 살짝 한쪽은 풀려있는 눈이고요 한쪽은 또렷한 눈이니까 종잡을 수 없어 매력을 그냥 이거는 그냥 비어서 좋아요 아 바쁨 벌써 아련하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역선이 이 장면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아 나와 이제 이렇게 너무 좋아 나 오늘 어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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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